내가 사랑도 엄청 많이 줄게.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게. 똥도 조금만 싹게. 자, 우리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어떤 마음 또는 현실의 고민 다 괜찮아요? 일단 요즘 되게 많이 올라온 게 다 뺏고 뺏기는 건데 이제 그 죄인 마음이랑 가질 자격 없는 마음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요. 야, 살면서 너 죄인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그럼 죄인이라는 마음은 누가 만든 마음이야? 제가 만든 마음. 가해자잖아. 네. 너 죄인이지 하는 가해자가 자기가 만든 마음이야. 응? 그때 이 죄인 마음 올라올 때 그 마음 인정했어? 아니요. 죽고 싶다라고만 느끼고 제대로 인정을 못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봐.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놀려고 태어났거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벌 준다? 잘 못하거나 부모를 행복하게 못해주면 너 죄인이야! 하고 이렇게 딱 벌을 줘. 그치? 그럼 벌 받아야 돼 내가. 내 스스로 죄인 마음 인정.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혼자 가해하고 있고 그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내 죄인입니다. 하면 벌 받은 거야. 죄인 인정할 때 아프잖아. 그치?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 너는 안 받으려고. 죄인 마음 올라오면 죽고 싶어. 왜 죄인 마음 인정하라고 해. 하고 죄인 마음 버리고 막 죽고 싶다고 하면서 가해를 안 해. 나를. 죽고 싶어. 이러면서 이 마음은 싫어. 이러고. 아니 죄인 마음이 어때서. 그냥 죄인 마음 인정하면 그 죄인 마음과 하나이 된 마음이 뭐죠? 어떤 마음이야? 응? 성자 마음이지. 죄인의 반대는 성자잖아. 열등이 5월이 하나되지. 성자 마음이야. 근데 죄인 마음을 인정하면 고집 부르니까 이게 계속 올라와. 올라올 때마다 나를 가해해. 이렇게 하면서 고집 부려서 마음이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 마음 인정 안 하니까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는 어때요? 집착하는 가해자가 된다고 그랬지? 죄인 마음에 집착해서 네가 또 가만히 생각해. 완전 죄인 같지? 이상하잖아. 죄인 마음 싫다고 죽고 싶다고 도망가 놓고 완전 죄인 같대. 그치? 합체됐어. 집착해서. 완전 죄인 같대. 그럼 죄인은 뭘 가질 자격이 있나? 죄인은 벌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죄인 마음과 합체됐으니까 얘는 뭘 끌어드릴까? 벌받는 상황. 그렇지. 계속 벌만 받게 하는 거야 나를. 죄인 마음과 합체됐으니까. 계속 벌만 받고 뭘 가질 자격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뭐가 와도 가지려고 해도 못 가져. 맨날 뺏긴 마음 느끼고 죄인이니까 뺏는 마음도 느끼는 거야. 이 세상에 뺏는 게 어디 있니? 뺏는 게 없는데도 내가 뭘 가지려고 할 때 이건 뺏는 거야. 죄인은 가지면 안 되는데 가져야 되니까. 가질 자격 없는 마음을 느끼는 게 또 죄인이야. 내가 죄인을 버려. 어떤 마음도 이렇게 연쇄 반응이야. 그냥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데 왜 고집 부려. 죄인 마음 인정하면 성자 마음도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 창녀를 인정하면 성모 말이야 있다는 것도 아는데 고집을 부려. 창녀 인정 안 해? 거부해. 그러면 어떻게 돼? 창녀와 합체가 돼버려. 나는 보면 창녀가 안 돼. 너무 창녀같이 돼. 창녀는 가질 적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갖게 되고. 맨날 수치 당하는 게 창녀니까 수치 당하는 상황 끌어당겨. 이 녀석아. 네가 그러고 있는 거야. 순순히 인정하면 되지. 자 따라합니다. 죄인이 죄인이 납니다. 납니다. 죄인 마음이 죄인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너무 너 같지? 네. 근데 너 죄인이 아니야? 아니. 이상하잖아. 이 죄인 마음을 이 죄인 마음을 나라고 붙들고 나라고 붙들고 진짜라고 진짜라고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내 가해자가 내 가해자가 나를 가해하고 싶어서 나를 가해하고 싶어서 나를 가해하고 싶어서 죄인 마음을 붙들고 죄인 마음을 붙들고 죄인 마음을 붙들고 너는 진짜 죄인이라고 너는 진짜 죄인이라고 너는 진짜 죄인이라고 나쁜 새끼라고 나쁜 새끼라고 힘들어야 된다고 날마다 나를 가해하고 끌고 다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내가 만든 가해자인 죄인 마음이 납니다. 이 죄인 마음에 갇혀서 죄인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날마다 죄인이라고 열등하다고 나쁜 새끼라고 가질 자격 없다고 갖지 말라고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불행하니까 너희들도 불행해야 한다고 날마다 수치 주면서 가해하며 살았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만 가해하는 법이 없어. 나와 남을 다 가해해. 너 그렇게 산 거야. 인지되냐? 네. 죄인 마음이. 죄인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아직도 이렇게 리얼해? 아까보다는 좀 나아져. 자 이 죄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보자. 엄마가 너 몇 남 몇 년 중에 몇째야? 저 1년 중에 첫째인데 저랑 여동생 사이에 이제 2명 정도 낙태아가 있어요. 응. 근데 엄마가 너 가졌을 때 결혼하고 가졌어? 어 이제 결혼한 한 날에 제가 들어선 것 같아요. 허닝베이비. 응. 근데 너가 들어섰을 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어? 엄마는 그 당시 힘들다고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딸을 원했구나.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줘. 엄마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도와주지 못하고 엄마를 힘들게만 하고 엄마가 원하는 걸 못해준 너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응? 자 내가 엄마 할게. 네가 애기 해. 배 속에 애기야. 아우 나 힘든데. 너 왜 왔어. 조금 이따 오지. 아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아우 너무 힘들다 진짜. 그리고 나는 딸이 필요해. 너무 힘들어서 나 도와줘야 되는데. 너 딸이야? 나 딸이 필요한데. 남자 필요 없는데. 아우 아들은 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나 힘들게만 해. 딸이야 돼. 아들 필요 없다고. 응? 무서워요. 딸이야 돼. 너 말고. 딸. 아들은 안 돼. 아들 안 돼. 난 딸을 원해. 딸. 너는 가고 딸. 응?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 아들이잖아. 힘들길만 해. 나 너무 힘들어. 딸을 원해. 말해.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어? 딸이 되고 싶은데. 딸이 되고 싶은데. 자 네가 엄마 해 이제. 비극적으로 심판을 거 아니야. 내가 애기할게. 야 네가 엄마 해. 나한테. 아우 내가 진짜 미치겠어. 아우 진짜 뭘 죄인 마음이 큰 애들은 다 이래. 뭐 엄청 비극에 대소사시. 아우. 잠시만. 머리가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러워. 자 네가 엄마 해. 나한테 해봐. 너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내 엄마는 딸이 필요해 딸. 에이. 엄마 내가 딸 같은 아들 할게. 아니 됐고 나는 딸이 필요해 딸. 딸 같은 아들 두 배로 좋아. 돈도 벌어주지 지켜주지. 걷다 설거지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다 해줄 건데. 나 우리 엄마만 볼 거야. 내가 사랑도 엄청 많이 줄 거야.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게. 너. 똥도 조금만 싹게. 진짜. 왜 웃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지? 너무 좋고. 이렇게 개이득이. 개이득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러면 되거든. 근데 왜 죄인이 되냐면 엄마가 원하는 거를 딱 그걸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도 딸이 더 좋을지 아들이 좋을지를 몰라. 하지만 그냥 막연히 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당하지 않은 거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도 행복한데 너처럼 그렇게 엄마 이러면 같이 불행한 거야. 바로 들어 내가 다시 해봐 너 다시 해봐. 엄마 역할 다시 해봐. 지금 좋았지? 행복하잖아. 근데 다시 해봐. 너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야. 엄마 엄마는 딸. 왜 웃어? 난 죽어야 돼 죄인이야. 우리 엄마 죽어야 돼 내가. 내 딸이 돼야 되는데. 딸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지금 엘망했어. 내가 딸이 아니라서 이런 비극이 있나 이렇게 얘가 사는 거야. 알아들어? 네. 너 이상하지 않니? 너무 더워요. 수치 올라오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얘기하니까 막 가해하면서 딸이 아니라고. 알아들어? 죄인 마음이 별게 아니야. 죄인 마음 느낄 수 있지만 엄마한테 내가 죄인 마음 느끼면 그 아픔 딱 느껴주고. 아 근데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해줘야지. 이러면 되는 건데. 막 그걸 메워서 넌 죄인이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죄인 마음 인정 안 하니까. 순간으로 올라오면. 막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 그럼 이 나는 죄인이고 가질 자격 없고 막 이 비극적인 애는 아기지 그치? 지금 너는 몸은 컸는데 그 아기를 인정 안 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생쇼를 하고. 왜 그래? 미친 애 같아. 알아들어? 네. 죄인 마음이. 죄인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엄마를. 엄마를. 도와주지 못해. 도와주지 못해. 죄인된 것 같은 마음이. 죄인된 것 같은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엄마에게.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들어드리지 못하고. 엄마를 행복하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만큼. 해주지 못한 만큼. 더 잘해주겠습니다. 더 잘해주겠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엄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다 해줄 수 있는. 다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성자마음이 납니다 엄마에게 죄인 마음이 부모에게 죄인 마음이 클수록 엄청난 사랑이 나와 내가 못해줬으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랑이 나와 그게 성자마음이야 누구를 위해 대신 죽는 건 성자지겠지? 내가 그랬어 배 속에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해서 너무 내가 죄인 같고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나면 돈 벌어서 다 엄마 수술기 쓰고 엄마 다 주고 그렇게 했어 성자의 사랑이지 그치? 내 인생을 안 살아 엄마를 위해서 지금 이 돗닦는 것도 우리 엄마가 안 돌아가셨으면 나는 여기 못 와 있어 우리 엄마 봉양해야 되니까 알아들어? 너의 그 성자마음 죄인 마음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성자마음이 되는 거야 아 그래 근데 그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죄인 마음과 합체가 돼서 딸마다 너를 가해 너 죄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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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게 죄인 마음 인정하니까 이제 더 잘하는 성자마음이 되면 되는데 알아들어? 왜 가해자에 집착해? 죄인 마음이 가해자잖아 그치? 엄마를 가해했던 만큼 아프게 했던 만큼 그게 미안해서 더 잘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죄인이었던 거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죄인 되고 싶어서 되었나? 아니잖아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즉시 용서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맞은 인간이 누구냐? 자기 용서 안 하는 인간 그런 미련맞은 인간은 남도 용서를 못해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살지요 제일 미련맞은 인간들이야 남편을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서 남편과 살아 그 인간이 그랬지 싸울 때마다 그래 너 몇 년 전에 일했지 너 바람폈지 그때 계속 바람핀 거 용서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얘기 안 꺼내야 되는데 계속해 왜 살아? 복수하려고 살아? 그 사람과 내 인생을 망가뜨리잖아 그치? 너 그러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태아 때 딸 못해준 거 하나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럴게 아마 나는 죄인이야 엄마한테 아무것도 그 질환을 하느냐고 너도 아프게 살고 엄마한테도 하나도 해주지도 못하고 살고 알아들어! 정신 차려 이게 가해자만 하고 있어 가해자가 착한 사람이야 등신인 거야 착한 사람이야 등신이지 아니 뭐 그렇게 나 가해에서 나오는 게 있어 네가 그렇게 너 가해에서 딸이 될 수 있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누가 행복하니? 너를 죄인이라고 맨날 가해에서 빙신아 불행하지? 엄마도 그 꼬라지 보면 꼴비기 싫고 아무도 좋아지는 사람 없고 가해자를 썼으면 바로 내려놔야지 죄인이야 딱 했으면 바로 내려놔야지 엄마 말 안 들어줬으면 알아들어? 끝나야 되는데 너는 질척거려 아싸라지 않고 항상 그러지? 뭔가 지가 잘못하면 밤새도록 가해하고 지랄을 떨고 그 가해자 인식 못해서 그 등신인 거야 가해자가 아니라 알아들어? 등신이 납니다 날마다 내가 만든 가해자에 끌려다니며 끌려다니며 나와 남을 아프게 하면서 세상에 도움 주는 일도 못하고 날마다 불행하게 살면서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등신이 납니다 가해자를 내가 만든 가짜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등신짓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어리석게 산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가해자 인정하겠습니다 죄인이 납니다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너 죄인이라고 가해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나에게 벌준 내가 나에게 벌준 가해자인 가해자인 죄인 마음을 죄인 마음을 쿨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쿨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더 잘하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그리고 즉시 그리고 즉시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는 질척거리고 딸려가 가해자한테 즐겨 그걸 막 다 이제는 즐기는 지경이 됐어 막 자기를 가요 그럼 뭐가 나와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인생이 행복해져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살아야 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되게 그래서 네 인생이 좋아졌어? 아니요 그래서 집안이 진짜 엄청 엉망이잖아 니네 집안은 다 가해자에 집착해 그래갖고 날마다 자기 가해하니까 또 남을 가해하고 계속 그것만 하잖아 버려야 되는데 쿨하게 버리지는 않아 가해자에 집착해 그게 아기야 가해자를 좋아하는 아기 가해자 좋아하는 아기 알지? 네 자 그 아기 돼서 해봐 누구를 제일 가해하고 싶니 너? 아빠? 엄마? 저를 제일 가해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정준이 할게 네 빨리 해봐 잡아먹을 거야 그래? 너 잡아먹어버릴 거야 해봐 어떻게 잡아먹어버릴까? 너 어떻게 먹고 싶어? 스테이크? 아니 하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부위별로 잘라다가 야 근데 포기해라 막다가리도 없게 생겼어 삐쩍 꿇어서 살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사골에서라도 먹으면 됐지 아유 됐어 뼈끈도 별로 없어 구워봤자 뽀얀 국물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은 계속 일해야겠다 일은 하니까 계속 쉬지 말고 계속 일하고 응 다른 사람이 쉴 때도 계속 너는 가해자가 쎄서 대가리도 나빠 계속 일해봤자 생산성도 없어 알아들어? 생산성 없으니까 더 해야지 응 계속 해봐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 해봐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계속 가해해봐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누르는 행복 다 누리지마 그럴까? 어 누리지마 아무것도 누리지 말까? 자격 없어 너는 그래? 어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밖에서 뺏어오면은 그냥 나한테 다 주면 돼 근데 내가 다 먹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뺏어오니? 너 말이 되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뭘 뺏어와? 뺏는 것도 그것도 일인데 처자빠져 있으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너 지금 나보고 이렇게 편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또 어떻게 할까? 먹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기가 계속 가해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이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이래 애기들이 뭐 깨구르마 이렇게 울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애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계속 너 가해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애기를 인정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가해만 하고 있는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탓만 하고 내 탓만 하고 가해만 하는 가해만 하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나 니 탓이야 나 니 탓이야 다음부터 끝까지 다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태어난 것도 문제고. 그래 다 문제야. 다 문제야 너 딸이 아닌 것도 문제야. 다 문제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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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이 마음이지? 얘가 아기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마음이 맨날 올라오면 여기 끌려다니면서 가해하고 있는 거야. 그 아기가. 니가 몸이 컸으니까 이제는 어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을 인정 안 했어. 열등하다고. 그러니까 걔가 맨날 올라와서 걔가 올라오면 너를 가해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날마다 나를. 날마다 나를. 가해하면서. 가해하면서. 니 탓이라고. 니 탓이라고. 니 책임이라고. 니 책임이라고. 모든 게 니 책임이라고. 모든 게 니 책임이라고. 너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라고. 날마다 가해하는. 날마다 가해하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그 아기가. 그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기는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다 버려서 그 아기 마음 올라오면 날마다 하나 돼요 아기 마음인 줄도 모르고 평생 나를 학대했습니다. 이제 그 아기 올라오면 이제 그 아기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인정해서 인정해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헤라님과 너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는 내 탓을 안 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탓하거나 남 탓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미 발생했지. 탓한다고 달라져? 시간을 최소한 줄여야 돼. 탓이 딱 올라오면 딱 인정해. 누구 탓인지 올라오면 딱 인정해. 그치만 제 탓도 내가 책임져야 돼 빨리. 그치? 아랫사람 탓만 맨날 하는 리더는 어리석은 거야. 걔 탓만 하고 있으면 뭐해. 그래 니 잘못이니 오케이 됐어. 딱 하고 얼른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해결책은 안 찾아. 계속 탓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네. 너를 탓할 때 그게 낭비여. 근데 그게 아기라 그래.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른되서도 그 아기 마음에 딸려가는 거야. 불어내기. 알겠어? 네. 지금 몸에서 뭐가 올라와? 지금 수치가. 대수치가 올라와. 이 아기 마음을 얼마나 수치졌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그게 이 수치가 그렇게 가해를 한 거야. 너를. 맨날 니 탓이 죄인이라고 하면. 몸이 뜨거워요. 네. 너무 뜨거워. 이제 알았어? 소금 먹고 엄청 푼다. 네. 그리고 빌런 돼서 막 개명 와서도 엄청 푼다. 알았어? 이제 니 그거 풀면 그 다음 게 나올 거야. 고리를 하나씩 풀어야 돼. 알겠어?